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낮진판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근본 소개 자료는 서울 용산구 동빈고동 근린주택 경매물건으로 서울서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5 타경 14392번입니다. 감지가는 11억 6,668만원이며 토지면적 32평에 건물 면적은 69평으로 1차 제재가는 11억 6,668만원입니다. 입찰 보증금은 1억 1,667만원이며 입찰은 2021년 8월 17일에 진행해제입니다. 서울 용산구 동빈고동 근린주택 경매물건으로 6호선 이태원역 910m와 경희중앙선 서빙고역 970m이며 용산 푸르지오 파크타운 1단지 아파트 정문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물건 현황입니다. 용산 근린주택 경매로 진행중인 용산구 동빈고동 근린주택은 토지면적 32평에 건물 면적 69평으로 3층 건물입니다. 감정가는 지난 2017년 5월 기준으로 11억 6,668만원이며 신건으로 2019년 3월 이후 계속 변경되어 오다 오는 2021년 8월 17일에 감정가를 최저가로 1차 제재가 진행해집니다. 보증금은 최저가 10%인 1억 1,667만원이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살펴보면 제2종 일반 주거지의 대지로 개별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807만원입니다. 행위 제한사항으로는 건폐율 60%에 용적률은 200%이며 중점 경관관리구역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대장상 1973년 7월에 사용 승인된 연화조우 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주택의 3층 구조입니다. 공부상 위반건축물 및 이행강제금의 부과 내역은 확인되지 않은 정상적인 건물인 듯합니다. 이어서 권리분석입니다. 법원은 매각물건명세세상 제2시의 건물을 포함한 토지건물 일괄 매각사건입니다. 장기간 소송 등의 사유로 경매가 정지되어오다 채권자의 경매속행신청서 제출로 근본에 진행되는 사건입니다. 현황조사상 다수 존포임차인과 주거임차인이 확인되고 있으며 입찰 일주일 전에 수정 공시되는 법원은 매각물건명세서를 참고하여 권리변동 현황을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입찰가 산정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수익형 부동산 및 투자개발을 목적으로 서울 근린주택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투자 목적과 낙찰장금 납부계획을 포함한 운영플랜이 중요할 듯합니다. 특히 입찰가 산정 및 입찰타이밍 설정을 위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한 용산구 동빙고동 최근 토지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여러건에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경매 문건의 가치를 추론해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인터넷 확인 매물을 살펴보면 서울시 용산구 동빙고동 인근 매물 한 끈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물건 체크를 위해서는 현장 방문 후 현지 부동산을 통해 시세 및 수급회나 그리고 매물 내역을 용산 부동산 시장과 함께 잘 살펴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은 매각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 용산구와 근린주택 직전 6개월 매각가율은 134% 매각률은 100% 경쟁률은 6명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용산구 인근 주거용 부동산 경매 진행 현황입니다. 근무 소개물금과 함께 투자에 관심 있는 분은 문의하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 사진입니다. 금번 소개되는 법원의 현황 조사서 및 인터넷 경매정보 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 전문가 황금나침판의 개인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용산구 동빈고동 근린주택 꼬마빌딩 경매물건을 부동산 경매 전문가 황금나침판이 소개해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